ㅋ 나 환장하겄다 왜 그러는겨... 나한테 켄으로 하면 기분 나빠실텐데 켄 한번 해보고 싶어 켄으로 한번 해볼게 친구 젖잘사 잘했어 한방아 잘했어 캔 한번 할게 자 소자 캔 한번 할게요 가일 안한다고 삐지면 안돼 자르 너무나 수고했어 한방아 너 임팩트 심어줬어 자 자 소자랑 캔으로 저도 해보겠습니다 앉아있다가 머리 밟기만 하면 APM 500대는 한방에도 스타 잘해요 저그 유저고 예전에 같이 막 하기도 했어요 자 다신 사생활 폭로 노노 할게요 그러니까 사생활 폭로를 하면서부터 한방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바문캠 핫팅입니다 미셸 아빠님 감사합니다 자 호그 오브 호그님 아 슬라이딩하네 독특하다 야 소자 잘 참아요 7선승을 했어 야 그러니까 7선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딱 거기까지 하고 컴퓨터 뭐 안되는 척 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비록 지셨지만 멋진 경기였어요 정말 재밌게 봤네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앞점프 자 소자 오 좋아요 어 아이고 아 지온니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5만원 또 주셨어요 자 오우 야 야 왜케 안와 오 이 친구 봐라 되게 너무 열심히 하는거 아니야 이거 와 이 친구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앉아있네 자 한방이처럼 하란 말이야 친구 소자 간만에 캔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한방이랑 다음에 좀 팀플도 할게요 자 와 야 소자 잘해요 끝까지 캔으로 자 집중해볼게요 이제 안 떠들고 해볼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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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으로 자신 있습니다 해볼게요 말 안하고 갈게요 지금 채칭탕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집중해볼게요 집중하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도 잘하는 친구지만 예 캔으로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이 친구랑은 가해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은 캔이 땡기는 날 역잡기 오 역잡기 아 스타일 여기서 참는구나 자 진원이 왔고 아 우리 진원 캔 아까 2대2 너무 재밌게 했어요 자 이거 막기 힘들어요 왜 막기 힘드냐면 제 쪽 역가드 존이거든요 어 제 쪽 역가드 존은 이 막기가 제가 좀 타이밍을 잘 뛰어요 역가드를 정력을 굉장히 막기 힘들어요 거문캔 하고 싶은 거 다해 자 오늘은 캔이 땡기는 날 자 이걸 왜 맞아줘 어 맞아준 거 보고 바로 중선놓고 승용했죠 예 캔 바이슨 한방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캔이 땡깁니다 예 저는 바이슨 뭐 한방위 같이 저렇게 빠르게 못해요 자 일로와 자 뺑기를 부렸고 아구창 야 이거 안 맞아? 자 썰매잡기까지 하도 썰매잡기를 안했더니 어 사이코 또 썰매잡기 또 잡고 요번에는 다르게 자 자 자 이렇게 예 거문캔님 몇 년생이세요? 파란한 닭띠입니다 예 캔 가지야 진원캔 예전에는 진원캔이 저한테 캔을 배우러 왔었어요 제 아이디가 검은캔이다 보니까 또 저한테 배우러 왔는데 지금은 저를 뛰어넘은지 오랩니다 예 너무 잘해요 우리 우리 진원이 너무 잘합니다 어 이 친구 굉장히 이렇게 수비적이었나? 자 겁먹고 쪘어 한번 더 뛸게 자 다시 썰매잡기 와 발이 나와 튕기고 야 이거 뭐야 어 발도 걸린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약간 버그성 같은 느낌이 자 자 시원하죠 이렇게 이 친구는 저랑 그래도 위챗을 하는 친구니까 약올리는 건 하지 않을게요 음 약간 도발적인 뭐 멋있게 죽여도 되는데 그런 거는 안하고 하겠습니다 야 이 친구 이거 기다리는 거 엄청 좋아하는 친구구나 알았어 어 어 큰발을 걸었는데 장풍하고 큰발하고 같이 맞으면서 안 넘어졌어 자 그렇죠 어 하소자 어 그 맨날 그 가바전만 하잖아요 이 친구랑 그 누구죠? 어 어떤 친구지? 소자랑?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렇지 이번엔 내밀어야지 중발 점프였죠 요번에 자 멋있게 죽이기 요거 요거 선풍각 있죠 요거 어 이거 제가 옛날에 정인해서 많이 하던 거예요 2005년도에 예 그때는 cps가 없어가지고 요거하고 앉아 약발하고 바로 승용으로 요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일로와 아 안 던져졌어요 자 자 너무 앉아있는 거 아니야 야 재미없게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왜 그래 자 거북이가 됐어 아 아 조우싱 소자랑 조우싱 맞아 맞아 예 자 재밌게 하자 소자야 후원 경기도 아닌데 자 계속 이것만 해요 튕기고 아 안 튕겨졌고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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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아 니가 봐 장난 아니다 지금 가일 꺼내라고 지금 저를 어 거시기하는 것 같아요 나 안 꺼낼 거야 끝까지 캔할 거야 한번 해보자 나도 절대 안 갈 거야 이제 한번 에너지 빼면 야 징글징글하다 야 진짜 이즈 일 이리 와 일로 와 bee 자, 한번 걸렸을때 계속 끝내야겠어 너무 안오네 이친구 이거 완전 거북이네 자, 오늘 캔하는 날 와아 자, 나도 안가야지 너가와 야아 스타일 봐라, 스타일 봐 힘들다 니가 가라 하와이 야아 난 반장하겄다 왜그러는겨 나한테 아 약발 심었는데 이거 잡혔어 아 힘드네 집중할게요 계속 아 집중많이 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큰 숭룡하고 싶어. 어. 큰 숭룡하게 만드네 진짜. 자 집중. 집중할게요.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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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셔네 빡셔네 빡셔네. 아. 승룡이 이거 왜 씹힐까. 끝까지 할 거예요. 캔으로. 자 최선을 다해서. 지든 이기든. 오늘은 캔하는 날. 오늘은 캔하는 날. 야 잡혔어. 잡혔어. 자. 보자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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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아 이걸 잡어 또 야 저게 나와 아 승용 안나왔어 아 얄밀어 죽겠네 다시 끝까지 가보자 어어어어어어어 자 이렇게 역전해 보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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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아... 8대3 8대3 아아 아다리 으흐흐흐흐 빡세네요 잘하네요 수비적으로 잘하네요 KDM야님이 1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KDM야님 슈퍼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아 KDM야님 아아 슈퍼채팅 10만원 감사드립니다 아 뭐야 중소는 왜 안나가 자 W 자 KDM야님 아아 10만원으로만 감사합니다 아아 발리고 있네요 지금 많이 기다리네 자 빡겜 모드로 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대회모드 자아 자아 아아 역잡기 또 뭐하는거야 뭐하는겨 대회야 좀 들어와봐 좀 들어와봐 자아 자아 승부와 상관없이 근성있는 플레이 감사합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KDM야님 자아 요렇게 쫓아가보자 쫓아가보자 자아 아 너무 감사드려요 KDM야님 예 또 이게 또 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예 역잡기 이거 약발이 전혀 안심기네 자아 근성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 그래도 나랑 친한데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일로와 또 던지고 자아 이렇게 자 쫓아 가보자 자 쫓아 가보자 이야아 여기 또 잡았어 일로와 튕겼죠 일부로 튕겼죠 튕겼죠 일부로 아우 안나갔고 자아 좋아 빡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더 지기싫어 예 더 열심히 할게요 야아 야아 이거 왜암 왜암 맞냐 자아 좋아 또 쫓아간다 가보자 조금씩 적응이 돼가는거 같애요 좋아 좋았어 자 자아 큰 승룡 미스였어요 뽀록 뽀록이 였습니다 자아 이렇게 썰매잡기 해라 자 요렇게 에 자 나도 안가 너가 안오면 인간적으로 바이손이 와야지 자 9대7 쫓아가고 있어요 좋았어 자 승용이 또 실패 그래도 이겼어 가보자 끝까지 자 아 아 다리 짧았으 쓰읍 자아 왜 자꾸 승용이 안나가지 자아 한점차 쫓아왔습니다 다리가 짧았으 오늘은 캔으로 놀고 싶은 검은 캔 그동안 캔을 너무 못했어요 맨날 죽게만 했습니다 일정에 바빠가지고 그렇지 보고 자아 요렇게 이거 뭐지 방금 본 게임 같은데 저 캔 장우지인가 잘한다 검은 캔 화이팅 아아 그렇지 튕겼어요 손을 눌렀는데 W가 더 빨리 나와 희한하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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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용 자아 쫓아가자 자아 쫓아가자 자아 한점차 두판만 이기면 돼요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아까 8대2 8대3인가 어 8대2까지였는데 하다보니까 적응이 좀 돼요 좋았으 좋았으 자아 소호자입니다 소호자 또 튕기고 일로와 자아 동점 마지막까지 왔어요 소호자 자아 하하하하 자 막판까지 왔어요 자아 자 오늘 캔으로 어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오리지널 조이트론 순정이라 이리와 좋았으 자 한 라운드만 이기면 돼요 머리밟기만 하고 있어 아 하도 안 했더니 보고 승용이 안 돼 아 그렇지 아하 자 자 마지막 라운드까지 오 와 큰 발이 이게 느렸어 아 아 아쉽다 자 11대 10으로 졌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게 했네요 자 수고했어 666 재밌게 놀았어 이거 노린건데 마지막에 한 번 딱 서